먼저는 놓았구나! 아, 그만둬 해! 이거 뭐하는 짓이야! 이거 뭐 그만해! 어? 이거 놓아! 야, 성남아. 네가 먼저 놓아라, 응? 야, 이 자식아! 야, 이 자식! 야, 이리와! 나, 전화 마치고! 그래, 이 자식아! 야! 야, 이 자식아! 자식, 이리와! 갔어! 야! 야! 제삼다! 야! 제삼다! 너, 놔주세요! 야, 이 자식아! 너, 놔사라! 야! 광고한 거야? 나와봐라! 솔직히 말해. 그쪽에 얘기 안 했냐? 아버지... 어떻게 이렇게 철딱선이가 없어? 너 겨우 이런 정도밖에 안 돼? 그쪽에 이쪽에 양쪽에 거짓말까지 하고 이래서만 나 어찌나 황당한지 선생님까지 했던 놈이 어찌 이리 생각이 짧아? 어린이 말하면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감쪽같이 조이고 할 짓 다 해? 물건들 보낸 것도 그래서 못 돌려버려야 한 거냐? 그 사람하고 못 헤어져요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세요 니들 안 되는 이유 다 말했다 그러면 적어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봐야지 그만큼 배우고 알만한 녀석이 앞뒤 분간도 못해? 어? 안녕하세요 삼촌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건 곤란하지 예? 결혼 허락도 안 했는데 집 앞까지 들락거리면 어른 말씀 무시하는 거로 보이잖아 우리 형님 왕구하시거든 일단 기다려봐 강박이 불러줄게 오늘이 마지막이야 강박아 나와봐라 친구 같더라 이러고? 영달이요 들어오라 그래 들어올 상황이 아니라서요 강박아 없다 그래 나 지금 친구 만날 기분 아니야 뭐 좀 물어보러 왔대 잠깐 나와봐 삼촌이 말하면 좀 들어라 나가 봐라 나랑아 나랑아 어떻게 그런 걸 속이니? 미안해 적어도 우리 둘은 한 편이어야지 어떡하려고 거짓말을 해? 언제까지 속일라 그랬어? 난 그래도 울아버지 땜에 상처받았을까봐 꽃이라도 사주면서 위로해줘야겠다고 찾아간 건데 시간 좀 달라고 시간만 주면 울아버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으니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그 말하러 간 건데 어락받으면 말하려고 했어 자기 마음 아플까봐 신경 쓸까봐 말 못했어 우리 헤어지자 상남씨 난 울아버지 이길 수 있지만 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이쯤에서 끝내는 게 널 위해서 말도 안 돼 이런 법이 어딨어 나란 사람 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언강생심 내가 무슨 꿈을 꾼 건지 너랑 나랑은 너무나 달라 가정환경도 그렇고